하트팀은 메인템 앞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곡을 정하신 분은 사무실로 오셔서 곡을 말씀해 주시고요 메인템 앞에 그 곡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성경이 들어와 목발이 되겠네요 미라클 미라클 dancing on the air 파자마일꽃 파자마일꽃 우선 내 품을 들여 안 댄스 소리 산이의 지하 무시가 빨리쬬 가위누 세 번역 흫 모두던 나 사랑해 하다 동말쟁에서 흫 흫 흫 흫 흫 흫 한 번 해볼께요 슬픕니다 Kissing you baby 어.. 내 생각에 다 만드신 분들 저기요 걸그룹 노래 해도 돼요? 네? 걸그룹 노래 해도 되나요? Kissing you baby 아니요 지 지 지 지 Ba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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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한 번 더 왔어요 Dirty Cash Body Dirty Cash Ba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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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too big 슬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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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EZE REEZE 행복해지는 그냥 안 들어도 돼요 기억하는 게 그거 누구야? 어 제 비스.. 아 안 했는데 그럼 갑자기 그거 어떻게 된거 같아 너 왜? 철거 되네요 너 야 이거 괜찮죠 어 너네 좋아했어요 너 일단 그거 킵 됐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저에게 땡기는 게 어 Dirty Cash 선배님이 Dirty Cash 어 Dirty Cash 어 Dirty Cash 네네 없는 게 네네 나는 네네 나는 네네 오늘 신용분은 사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니요 강화적인 자격 있는 게 아니요 아니요 지금 숨어대요 너무 청소할 때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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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나 제가 끝내드리겠습니다 아 그거는 괜찮은데 슈퍼주니어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 그럼 괜찮은데 이라크 어때요? 행복 2장 행복 아 이거 뭐야 아 근데 취한거 같은데 눈 감고 그대 그려 이제 저였죠 여기부터 스웨이 들렀어 근데 뭔가 골라보는 못한거 같잖아 그렇잖아 아 그럼 괜찮은거 어때 아 그럼 나한테 아 그럼 나한테 고통콩 쇼핑이란거 어떤 장소 I'm yours somebody 그거는 멋있게 아니잖아 나한테 I'm one beautiful my girl a girl I'm one i'm one i'm one i'm one how many do you my girl do you my girl i'm one 한번 한번 볼까 왜? 아 너무 싫어 근데 선혜이가 들어왔는데 새해가 나오면 아! 타카롱! 왜? 저 안쪽볼으면 뭐가 도둑기들과 함께 나왔지? 뭐야? 싫 몰라가지고 뭐해야지? 걱정은? 슈퍼즈니어 선생님이 행복하려고 어? 슈퍼즈니어 선생님이 행복해서 어 괜찮은거 어 그 디아이프도 괜찮은데? 귀여운거 비스트 선배님의 뷰리풀과 같은거 그것도 괜찮은거 아무래도 행복 행복이 더 괜찮은거 아까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신현 선배님의 I play for you 몰라 뷰리풀인거 아니야 뷰리풀 신현 선배님이 I play for you 아 행복 자꾸 땡기네 뭐지? I play for you 뷰리풀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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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가 인지나시아하는거 아니야? 인지나시아 뷰리풀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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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 한 번만 하자 이거 진지하게 안무 귀엽다 아 귀여워 귀엽이 엇 그래 음 한 명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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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흐 그 이유가 아하하하 난 잘 모르겠지 짠 너가 제일 없지 나이구 알겠어 여기 피곤 встр어 나이구 알아봐 너이 마음에 안 뺏어 빠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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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어올려 빠져야 빠져야 분의 단신 저렴해 쫌 인어난 거 감aja 난 죽는 걸로 쟤 쟤 쟤 띵 headquarters 인사 난 너무 늦은데 자 정할 부분은 사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할 부분은 사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할 부분은 사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미셔맨들 지금 자고랑 신이 아닌거지 그걸로 가자고 그걸로 돼 그거 안 놓지 마라 알아 약간 익숙하네요 자 이제 정했다고 가라고 그걸로 치지 않아요 머리 잘했다고 나한테 지금 미셔맨을 발표하셨고 쩔쩔고 우리한테 행동력 그대로 아 딱 야 3번째로 가 생각나는 단계는 자리에 미칠거야 어른 들면은 자리에 한 번 이겨날봐야 돼 오오오오오 나와드 장북 한국 있잖아 산 산 그 엔딩곡 맞아 엔딩곡 맞아 엔딩곡 진짜 실망했어 야 선배야 한 사람 또 나와 나 지키네 네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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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또 문명인가 이건 저기 저희 왜 자꾸 같은 팀이에요?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 4번 이 시합이 있었는데 4번도 같은 팀이에요 다 같은 팀이에요 무슨 무슨 효자 나 너랑 같은 팀이 저기 없어 잠시만 그럼 왜 잠시만 아니 나 지금 성민이랑 나 계속 나 민규랑 나 민규랑 네 한 번씩 했어요 아니 나와 나와 우리 무슨 인연인가요? 자 집에 가요 아 잠시만 바람이 누구야 뽀뽀해 행복 저희 팀 도전했습니다 우리 팀이 딱 곡 속이에요 네 네 저희는 슈퍼주니어 선배님들의 행복 슈퍼주니어 happiness happiness 스펠링이 아니에요 민규가 썼어요 맞나요? 맞아 맞겠죠? 확실해 가동예스 내일 이거 검색해봤어? 네 짠 여러분 이거 해서 오늘 날 보여드릴게요 빨리 기대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솔아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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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 빨리 설명해줘 아 저희 이거예요 이거 맞아? 네 오 대행이네 네 대행이네 열풀 잡고로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러니까 우린 정말 귀여워 네 우리 미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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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러면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저희 하트 팀은 비스트 선배님의 뷰티풀 하기로 했습니다. 노력하다면 저희는 아름답게 꾸며 가겠습니다. 목요일날 많이 기대해주시고요. 저희 노력하는 만큼 보여드릴 테니까 심하하지 않으실 겁니다. 우리도 미국 Dirку? 아 아, 어린 Bernard는? 내 한국지원組! 준비시켜주시고요. إن 저기 배 jeux', 비스트 매 PHPquez meeting behold 아기 9ap 아기 9 sets 잘한다, 파이팅 잘한다 오늘은 비스티트의 비스티트의 비스티트 내일은 1일 시간을 연습해서 星期 4일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, 더욱더 기도합니다 하나 둘 셋, 파이팅! 여러분, 다 같이 있을까요? 네,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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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스탑, 스탑 댄스 여러분, 그럼 우리 고객의 방송을 위해 다 같이 파이팅 합시다 하나 둘 셋, 파이팅! 마지막 고객의 방송을 맞출까요? 하나 둘 셋, 라이프 세프님! 뷰리풀! 파이팅! 라이프 세프님! 라이프 세프님! 뷰리풀만! 라이프 세프님! 라이프 세프님! 행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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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함께 파이팅! 라이프 세프님! 행복! 파이팅! 행복 파이팅! 아름다워는 뷰리풀입니다 우리 함께 파이팅! 우리 함께 파이팅! 우리 함께 파이팅!